어떤 인사도 괜찮을까 좀 멈출 수 이상으로서 근데 오늘의 정말 아무런 버려버린 줄 맥살리였던 선이 뽀뽀 너로 버렸던 중감받아 너의 맘 절반에 걸어주지 못해서 아 아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도요 수영거리 쳐 어째 다크랩 쏟아지는 너를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적인 인사만 위해 유해 줘서 네 맘의 비판을 누르고 싶지만 너를 꾸며들고 밑에 더 졸은걸 어쩌리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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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신나게 박수 박수 범을 앞에서 새벽까지 연습만이 살아 아 아 아 아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봐요 수영거리 쳐 어째 다크 수영거리 지금 영국 좀 챙겨야지 바라라줘요 허리들 준비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좋아해 너를 많이 너를 좋아한단 말이야 범차오는 다 못해 내 맘이 후축하려와 금방 막힌다 후축하려와 매일 때리라고 단습했던 말 좋아해 같이 짜려봅시다 야! 소리 들려! 너무 봐! 고생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댄스 가수가 볼토필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네요 둘이 나눠서 하니까 천만한 거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인데요 오늘